네에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급해애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슬렌더 머스트다이 챕터 7!!! 드디어 Seven이 나왔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뭔 말이죠? 아하! 버려진 묘지 근처에서 슬렌더맨을 죽이거나 사냥하는 간단한 미션이라고 합니다. 슬렌더맨은 교회에... 숨어있데요 그 슬렌더맨 찾아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것 같습니다 I got it 내가 또 이 게임 세계에서 뭔가 멋있고 잘생기고 귀엽고 섹시한 특수요원이구만 나랑 아주 잘어울려 여기가 그 버려진 묘지구만 그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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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우니 약간 발길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요 저는 사실 뭐 하나도 안 무섭지만 어 이거 열쇠 세개를 얻어서 여기로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점프도 있구만 난 점프있는 게임을 참 좋아해요 어 여기 뭐지? 좋아아 뭔녀네 뭔가 저런데 뱀파이어 같은데 살 것 같지 않아요? 뭐지? 아아 여기에 힌트가 있구만 쓰리키 알 히든 인더 카토록 카토록 어쨌든 세개의 열쇠가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을 줄은 몰라서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건 제가 지금 총알이 세 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괴물이 나오면 그냥 도망가야됩니다 아이 괴물이 또 있는데 큰일이네 도망다니면서 열쇠 세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헉 아 무덤 안에 있대요? 카타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깄다 이거네 아 세 발 중에 한 발에 썼어요 열쇠 먹다가 세상에 난 이제 총알이 두 발밖에 없어 젠장 한 발 남겨놨다가 나중에 큰일날 때 자살이나 해야겠다 흐흐흐 아 이 나무판자 때문에 못먹는데? 으아아아하 두 발 중에 한 발 더 썼어요 어 먹었다 좋아 값진 희생이야 값진 희생이야 괜찮아 괜찮아 하아 총알이다 오케이 너네 다 죽었어 나 30발 있다 두 명은 잡을 수 있어 10초 전에 내가 아니야 오케이 총알 최대한 아껴서 씁시다 어? 뭔가 지하무덤이 있는데? 좋아 여기에도 열쇠가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여기서 3개의 열쇠를 찾으래요 뭐죠? 저가 지금까지 찾은 열쇠는 뭐였죠? 흐흐흫 의미 없는 열쇠였나? 아 이런걸 잊어주면 어떡해 너 근데 총알 위치가 좀 그..그렇다 어 수류탄도 있네요 어 총알의 위치가 좀 남자스럽게 진짜 날 유혹하는 거야 뭐야 뭐야 같은 남자끼리 말이야 같은 남자끼리 말이야 오케이 어어 쎄 쎄 쎄 쎄 좋아 이래야 좀 주인공 느낌이 나지 이런 느낌의 게임을 원했던 흐흫 저건 좀 그렇다? 자 저기 좀만 둘러볼게요 엉.. 엉덩이 좀 들어주실래요?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갈게요 미안합니다 문 닫고 갈게요 허 큰일날뻔했다 한 대 맞을 뻔 했어요 방금 맞죠? modulation 아.. worse 헉.. 맛있.. 엘세 하나 먹었다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건가? 어..얘는 뭐 이러..이렇게 있니? 어 뭐야 얘도 나 유혹하는건가? 위엔 다 이상하게..이상하게 있어 총알 위치가 아후 총알..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열쇠 안 먹으면은 호! 깜짝아! 아이씨! 안돼! 안돼! 아아아아 좋아 진짜 뭐야 이거 뭐 중요한 건 없었는데 괴물이나 아 방금 열쇠 하나 먹었나 내가? 아닌데 나 열쇠 안 먹었는데 이러면 꼼꼼히 봐야 된다고 열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깄다 오케이 놓칠 뻔했네 하나만 더 먹으면 되죠 좋아 마지막 문 열쇠가 없네요 아니 꼼꼼히 보자 꼼꼼히 위도 한번 보고 아 그래 오케이 땡큐 와 닌 눈 진짜 좋네요 이거 어떻게 봤대 난 진짜 상상도 못했을걸 아 이래서 뭘 같이 해야 뭐야 내가 되게 나쁜 애 같잖아 이러면 무슨 왜 안 때리지 저 나갑시다 열쇠 3개 모았죠 좋아 슬렌더맨의 몸을 불태우라고 합니다 식은죽 먹기죠 자 무시해 무시해 좋아 들어가자구 드디어 이 지옥의 교회안에 들어가게 됐구만 아 교회가 아니네 분명 설명해선 교회라고 했는데 사기당한건가요 아 왜이렇게 많아 어 왜이렇게 많아 어 열어야되는 문이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그만큼 아이템이 많아서 좋은것 같아요 자 여기 피회복도 있구요 여기 핑좀 찍어주세요 아 아 핑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제 요즘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미..미안해요 아 저 친구 미쳤나봐 내가 어 이건 뭐지 방금 먹은 아이템은 야 저거 뭐야 아 아니구나 아 나 괴물인줄 알았잖아 아 창문인줄 알았어 창문인줄 어 이 기..기름? 아 여기서 기름을 얻는 얻어서 차 타고 탈출하는거구나 오케이 근데 이 괴물들은 왜 움직이질 않죠? 제가 뭐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있는건 아닐텐데 왜.. 왜 안오죠? 좋아 기름 남은 기름은 한개 헉! 아 아 이 총 아 이 총 이 이 이 총에 대한 총알이었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기름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될텐데 이게 안늘려요 이게 왜 안늘리지? 버그인가? 하아 우와 여러분들 이거 칭찬해줘야되요 뭔 말인지 알죠 이 눈썰미 지포라이터 아 저 이제 인 더 툴 시즈 인 더 예를 들어 아아..오케이 지포라이터가 지하실 어딘가 앗 묘지 어딘가 있다고 하네요 아까 거기 있었죠? 우리 라이터 아까 발견했었지 처음에 거기 가서 라이터를 먹고 이 기름으로 슬렌더맨의 몸을 태워버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엉덩이 좀 공략할게요 좋아 엉덩이 공략 성공했구요 자 지프라이터는 여기 있었죠 아까 발견했어가지고 이건 아아 아아 교회 안에 들어가서 태워야되요? 아아 감사합니다 좋아했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아 좋아 야 한대정도는 맞아줄게 어세 너 곧 죽으니깐 어 왜이렇게 쎄 미쳤나봐 아 진짜 어 약하게 때려야지 애가 명치를 때려 좋아 태울게요 자 준비하세요 태울 어 왜 불이 안붙지 자 힘 빼세요 불이 안붙음 힘 빼라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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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가면 되겠지 자 이제 나가면 되겠지 자 이제 나가면 되겠지 좋았어 태워앗 아하하하하하하하 나 대단해 굿잡 칭찬 받았어요 그래서 Maybe this time he will stay dead 아마 그는 죽었을거다 we can only hope 우리는 그렇게 바랄 수밖에 라고 하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슬랜덤 Must Die Chapter 7이었습니다 어 제가 약간 좀 답답 했을 수도 있지만 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 흐흐 으흐 으흐